자 이번에는 인생길 나가는 길의 이정현 닫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패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정현 닫스님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생길 나가는 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형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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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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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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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스라엘과 함께 공부하리라 그리니라엘과 함께 이가도 그리니라 그리니라엘과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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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니라엘과 함께